안녕하세요. 벤커버리얼터 초재동입니다. 2022년 12월 18일이고요. 규정이 하나 바뀌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BC주에서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구입이 한시적으로 2023년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금지하게 됩니다. 회사 이름이나 트러스트 이름으로 구입하는 것도 물론 금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래를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법을 어기는 게 되며 이렇게 위법이 적발되었을 때는 코트오더를 통해서 즉 법원 경매를 통해서 강제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판매가격이 매입가격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난민이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간단한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벤커버리얼터 최재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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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